프라이데이 나잇 펑킨이 몇 년 만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때 데이트를 쳤었던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이 피코의 이야기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머 애니메이션 나오네요 음암암암 아 아주 맛있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코 아우 평화로운 나날 계속되는지 알았으나? 어? 대체 뭘 보고 놀란거죠? 어? 아니! 쟤네들은 피코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아... 내 과거에 보포를 털어달라고 암살 의뢰를 받았었지 근데 내가 맞아 보포랑 노래 부르느라 맞아 애들이 화났었어 그래서 다음 키가 왔을 때 싸웠어야 했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맞아 돈을 못 받아서 걔들 개빡쳤었지 이제 얘네들이 나를 털어오는구나 이제 얘네들이 나를 털어오는구나 아... 안 되겠다 와... 와... 이야... 세상에 퀄리티가 엄청 발전했네요 와... 기다리는 보람 있다 어... 아니... 뭘 맞은... 아니... 사나리... 이런... 아... 바로... 와... 싸가지고... 토너... 토너... 토나요... 쏟아요... 쏟아요... 어... 오케이 칼 튕겨내고... 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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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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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라... 어어... 이럴수가... 결국... 만나버렸군요... 아... 이런... 돌아와버린 것인가... 이야... 와... 잠시만... 와... 퀄리티 싫어냐... 세상에... 대결 시작합니다... 어... 딴딴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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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 목소리야 진짜... 완전... 거시긴데... 완전... 딥한데? 이렇게 딥한 애가 있었나? 와... 거의 동굴 수준인데? 빠빠빠빠빠... 아... 잠깐 잠깐 잠깐...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된다... 오케이... 아... 여자애... 와...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남달라졌네요... 쟤 저거... 옷 저거 흔들리는 것 봐... 피콘은 그냥... 딴딴딴... 따다다다다... 뚜닥뚜닥뚜닥뚜닥뚜닥거리는 느낌이라면... 쟤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와... 저거 라이터... 아... 스프레이다가... 라이터 붙여가지고... 약간... 이상한 듯 하는 애인가 본데? 저거 라이터랑 스프레이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빠빠빠빠빠빠... 야... 이런 약간... 뒷골모 갱스터 느낌 좋다... 노래를 잘 뽑았는데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빔... 야... 노래 좋다... 야... 근데 여자의 칼 진짜 개무섭게 생겼다... 칼 저거 홈 약간 파여있어가지고... 홈이 왜 파여있냐면... 저걸 좀 더 상처를 깊게 내기 위해서도 있고... 약간... 안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이 소름 돋는 암살자 애 같으니... 피커도 사실 장난 아니죠? 약간 본편에서 되게... 보프 안 털고... 되게 착하게 무사돼서 그렇지... 얘도 사실 암살자야... 어... 다 같은 애들이라고... 아유 무섭다... 근데 여자애 너무 매력했다... 여자애 약간 마음에 드는데... 제가 단발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단발이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와... 저거 헤드색까지 움직이는... 와... 저거 진짜 소름 돋는다... 야... 오래 기다리는 보람이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보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코의 이야기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피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스! 클리어디! 3, 2, 1... 자 바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야... 근데 제 목소리가 진짜 좋다... 약간 이렇게... 갈라지는 듯 하면서도... 되게 두껍고 둔탁한 목소리... um... 빠빠빠빠빠빠... 아... 가사 나왔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가사 안 나와서 아쉽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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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빠빠밤밤, 빠빠빠밤, 빠빠밤밤. 오케이, 이거 좀 어려운데! 아아! 잠깐! 저 뒷배경!整 seated Fazblycoulds,, 신호등도 바뀐다! 자세히 보시면 신호등도 빨간색, 노랑색, 초록색, 이렇게 바뀐다. 방금 초록색 있죠? 근데 제 목소리가 워낙 두껍고받 how you feel, 약간 피코 목소리가 잘 안들리네 근데 제 입이 왜 파란색이냐? 입이 푸른색이야 아 근데 원래 완전 절친한 친구였을텐데 보뿔 안 털었다는거 하나만으로 지금 웬수지각이 돼서 서로 털려고 하는게 너무 귀엽다 뭔가 귀여우면 안되는데 되게 귀엽다고 그러네 오케이 야 좋았네 노래? 근데 확실히 둘이 다 목소리가 약간 보프는 맑잖아요 되게 맑고 삐빠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계속 들어도 피로감이 안오는데 근데 얘네 둘은 들을수록 피로감이 온다 오케이 클리언스 어우 좋다 게다가 뒤에 있는 스피커도 내 생각엔 걸프꺼보다 좋은거 같애 걸프꺼는 저렇게 와 잠깐 잠깐 방금 뭐야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가는거 뭐야 와 봐봐 쟤 스프레이 던지다니까 나한테 쫙쫙쫙 쟤 스피레이 던지다니 ㅇㅋ 와 좀 어려운데? 야 방금 진짜 놀랐어 pause 오케이 오케이 오 밤 오 근데 여자애도 안표나요? 여자애 목소리가 좀 궁금한데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암반반밤 아야 박자 겁나 못 맞춰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아 약간 이렇게 빠르게 잘 못하야돼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아 너무 어려워! 아 뭐야? 야 잠깐 지금 진짜 겁나 잘하네? 아니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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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이 잠깐! 빠빠바바바밤 빠바밤 나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안은중인거 같긴한데 클리어만 하면 되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생각보다 잘해 야 당신 이게 이즈모드라고? 이게 이즈모드라고? 어? 아아! 잠깐! 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피코 하드폰으로 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따 따 따 따 따! 오케이! 와... 저거 박자 맞춰서 안 하면 바로 털리겠네. 야... 어... 뭐야... 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건가? 오! 눈빛 교환! 하! 하! 어! 총알이 없다! 일요! 제자가 전차삼장! 이렇게 된 이상 손으로! 어! 어! 아하! 얘들 나이트가 없구만! 좋아! 둘이 맞다 이로... 맞다 이로 들어와! 과연? 와! 어! 어! 잠깐! 오! 오! 아 야! 잠깐만! 새로운 연출? 야!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안 돼! 와! 이렇게 왔다 갔다 싸운다고? 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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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특이하게 지금 배경음악만 깔리고! 애들 때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약간 박자에 맞춰서 때리는 거 아시죠? 노래 소리 박자에 맞춰서? 약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와! 대박인데? 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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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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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아! 어! 아! 야! 이거 틀리면 내가 맞아! 이거 틀리면 내가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때려야 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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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바퀴 돌고 아직 잠시만요! 와! 여자의 뒤에 보이는 거! 야! 지금 싸울때 비 오는 거 진짜 정신 나가네! 이게 싸울때는 비가 오고 잠깐 쉴때는 비가 안 와! 딴딴딴! 와! 기가 번개치고!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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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애들 옷 색깔이랑 이거!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어! 놀리다가 맞는 피크 뭐야! 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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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더더더더더더! 야! 한 바퀴 돌고 아직 장난 아니에요! 야! 아주 열정적으로도 싸우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거의 다 x3 오케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케이! 아! 왜 자꾸 놀리다가 맞아 미코야! 오케이! 좋아! 내가 이기고 있어! 내가 이기고 있어! 오케이! 아! 아!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딱다다다다 딱다다다 잠깐만 개어른데 빠밤 빨밤 마지막 Sara 여기 좀 중요하다 좀 중요하다 어머니 승 곧ondere 피고 배 자꾸 보이네 저 언제 다친 거니 나이스 오! 잡아서 내리꽁꽁! 그렇지! 아! 간대 머리 맞았어! 야 오케이! 다시 일어나서 주막 때리는 거 뭐야? 오! 와! 장난 아닌데? 이야! 오! 어.. 서로.. 서로 많이 시청해야 돼 버렸어. 야 너희 도로 한복판에서 싸우지 마라. 차 온다. 어머.. 설마! 화해! 싸우고 화해한 거냐 이 녀석들. 잠깐! 야 애들 너무 쎄! 야! 요 사이들 지금! 어! 어! 아 도움 못 받아서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래도 화해에서 기쁜 거지? Friends again! 여러분 오늘은 푸나퍼 새로운 모드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바로 도전해 보았는데요. 와.. 이번 모드 퀄리티 장난 아니고 진짜 너무 재밌는데 난이도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라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알아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종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